문법 영역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법 영역은 이렇게 생겼죠? 26문제 1번부터 26번까지 총 6개의 문법 유형에서 출제된다는 점이요. 시제 가정법 조동사 준동사 그리고 관계사 연결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석을 요하지 않고 이렇게 이 빼곡한 문장들을 해석하지 않고도 그 단서로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 영역은 정말 영어로 다가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식으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빠밤 점수를 이렇게 정답이 보이는 문제들이 많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1번부터 잘 풀어보는 방법 같이 한번 살펴보죠. 이제 문제를 딱 보시고 바로 보기를 보세요. 그러면 wait라는 동사에 여러 가지가 붙어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시제 문제일 것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if 가정법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would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빈칸 앞뒤를 보니까 if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시제 문제예요. 그러면 시제. 단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제의 단서라는 거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단서 증거입니다. 그래서 for, when, were instructed. 그래서 for 플러스 기간 표현, when 플러스 과거 시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 if도 없고 이거는 시제 문제가 확실하다를 정하셨고 이제 그럼 여러분이 오답을 소거해 주셔야 돼요. gtf의 시제 문제에서는 반드시 진행형만이 정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그러니까 이렇게 ing가 붙어있지 않은 것들은 오답으로 그냥 바로 골러주세요. 자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이제 우리가 50대 50입니다. b와 d가 남았으니까 b와 d 중에 고르셔야 돼요. 정답을. 그러면 이제 단서를 활용해 봅시다. 깊이 해석을 하지 않고도 for over 3 hours, 3시간 넘게 동안 when they were finally instructed. 해석하지 않고도 when 뒤에 과거 시제가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b와 d 중에서 그래도 굳이 정답에 가까운 건 yes, 과거 완료 진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만약에 모르셨을지라도 약간 찍어도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 완료 진행과 미래 완료 진행 두 가지 우리 모두 출제 포인트니까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과거 완료 진행을 정리해 볼게요. 해석 이 have been ing라는 이 형태가 이 동사자리 있죠? 기다리다. 기다려오고 있었다. 기다려오던 중이었다. 이렇게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완료 진행은요. 여러분 이제 과거를 상상하면서 얘기를 할 때 쓰여요. 그러니까 어제라는 과거 시점이 있는데 그보다 더 앞선 대과거가 있어요. 어제보다 더 앞선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과거에서부터 과거 시점까지 계속 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할 때 쓰이는 과거 완료 진행은요. 이와 같은 시간표용과 함께 잘 쓰이니까 외우셔야 되는 단서예요. 그래서 before, until, since, when, by the time, at the time. 뒤에 과거 시제가 나옵니다. 우리 지문에서처럼 were instructed이 나오죠? 그럼 과거 완료 진행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과거 시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Before yesterday, before 2020.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함께 외워주시고 사실 실전 시험장에서는 해석을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만 우리는 한번 간단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assengers on flight 782 were extremely frustrated by the delay they experienced. 자, 주어죠. passenger, 사면 승객들이고요. 여기 flight가 항공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항공편 명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7, 8이 항공의 승객들이 굉장히 frustrated. frustrated 하면 사전상의 의미는 좌절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뭔가 짜증나고 답답하고 할 때 쓰입니다. 좀 짜증, 답답, 좌절스러웠대요. 뭐에 의해서? 네, 그들이 경험한 delay, 지연에 의해서. 항공이, 비행기가 조금 delay, 늦어졌나 봐요. They had been waiting for over three hours. 까지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 승객들은 기다려오던 중이었다. 3시간 넘게. 기다려오던 중이었어요. 언제? When they were finally instructed to board the aircraft. 그들이 드디어, finally, 마침내 지시를 받았을 때. 내가 지시하다가 instruct라면 지시를 받았어요. 이제 타세요 라고요. 그래서 이제 board, 탑승하라고, 비행기에 탑승하라고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게 과거 시점이죠. 그때까지 3시간 넘게 기다려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문법 영역에서 풀 때는 해석이 필요는 없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청취 영역이나 독해 영역에서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문제 풀어야 되는 부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습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보기 보시고요. postpone이라는 미루다라는 동사에 이제 뭐가 붙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ing 형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시제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빈칸 앞에서 if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정법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법 문제는 우리 조금 전 1번에서 같이 푼 시제와 함께 지텔프 문법 영역 1순위, 빈출 1순위예요. 그래서 약 6문제가 출제돼요. 조금 전에 함께 공부하신 시제도 약 6문제. 그러니까 시제와 가정법에서 12문제나 출제되니까요. 특히 가정법은 공식으로 바로바로 맞춰주셨으면 좋겠는 문제입니다. 자, if plus had pp라고 불러야겠죠. know, new, known, right? So, if plus had pp가 보이면 정답은 would have pp가 정답입니다. 자, would have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인 if had pp와 짝꿍으로 맨날 붙은 공식입니다. 자, 공시라고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틀리셨다면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아셨으니까 다음해부터 안 틀리실 거예요. 자, 같이 정리해 주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 의미 보기 전에 공식부터 보겠습니다. if plus 주어 plus had pp가 나오면, 자, 여기죠. had known이 보이면 정답은 would have pp 혹은 would 대신 could have pp입니다. 네, 자, 반대로도 생각해 보세요. 박스, 여기 빈칸 자리가 would have pp, could have pp가 아니라 여기 had pp 자리일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문에서 보시고, would have pp를 보셨다면 보기에서 had pp를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입으로 공식처럼 외워보시는 거 추천해요. 그래서 had pp,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렇게 외워보시고요. 자, 해석도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청취나 독해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는 과거 상황을 반대로 가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나신 거예요. 근데 일찍 일어났다면이라고 가정을 하시는 거죠. 반대로 가정을 하죠. 아, 만약에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면 내가 오늘 아침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상황을 가정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riend bought a smartphone right before an upgraded model was released. Friend이 스마트폰을 샀대요. 바로 전에, 아주 바로 전에. Right before, 언제? Upgraded model.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그 모델이 출시되기 바로 전에. 어, 저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사에 뜨기도 하잖아요. 뭐가 이제 몇 월, 뭐가 내년 언제 출시된다. 그거를 보일지 몰랐었나 봐요. 그죠? 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If she had known this would happen so soon, 그녀가 만약에 이것을, 이게 뭐예요? 이 사항을, 그죠? 업그레이드 버전이 바로 이제 나올 거라는 걸, 빨리 나올 거라는 걸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죠? 만약에 알았더라면, she would have postponed her purchase until the new version was available. 그녀는 뭐뭐 했을 텐데, 미뤘을 텐데, 그죠? 그녀의 구매를, 구입을 미뤘을 텐데, 언제까지로? The new version was available. 새 버전이 나와서 가능할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산 거니까 반대로 가정하고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여러분,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3번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기를 먼저 보세요. 무슨 문제인지 봐야겠죠? 이번에는 시제나 가정법이 아니죠? 여기는 바로 조동사 문제입니다. 자, 조동사 문제, 그리고 이렇게 생긴 can, must, will, might은 일반 조동사라고 불러요. 일반 조동사 문제는 약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해석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이걸 조동사 문제인 걸 바로 보셨잖아요. 그럼 이게 뭐 이렇게 V표, X, 별표를 딱 해놓으시고 밀어놨다가 마지막에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네, 해석을 요하는 문제가 26문제 중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일반 조동사 문제 두 개는 해석이 요해지고 조금 이따 같이 풀어볼 연결어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해석이 요해서 몇 문제 안 되지만 그게 요겁니다. 자, 그래서 각 조동사의 의미 역할을 아시고 그리고 문장을 꼼꼼히 이해를 하셔야 정답을 고를 수 있어요. 바로 한 번 각 조동사 의미 확인해 보도록 하죠. can, 뜻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나 해도 된다라는 허가, can. 그리고 must, 해야 한다라는 의무, 틀림없다라는 이제 강한 확신이죠. will, 할 것이다, 하겠다, 의지입니다. 미래를 나타내고요. might, 뭐뭐일지도 모른다. may도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은 뜻으로. 자, 그럼 이제 우리 한 번 해석해 볼까요? according to the scientific method, only research that is reproducible is considered valid. 자, according to scientific method을 먼저 보시면 과학적인 방법에 따르면 이제 주어는 research가 주어죠. 근데 only의 별표를 주셔야 돼요. 굉장히 한정, 제안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뭐만, 오로지 뭐뭐만 이렇게 딱 제안을 합니다. 근데 어떤 연구? 자, reproduce 하면은 재생산하고 반복하고 복제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제 가능한, 반복, 다시 할 수 있는. 그래서 반복 가능한 연구만이 유효하다고 여겨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다시 실행할 수 있는 연구여야만 valid, 유효한 연구인 겁니다. in other words도 별표. in other words의 뜻은 즉, 다른 말로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a라는 문장이 나왔고 b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a랑 b랑 의미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a라는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해주고 정리해줄 때 in other words거든요. 자, 보세요. in other words, experiments, 이제 여기서 can, must, will, might 들어가야 돼요. 실험은 research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겠네요. be replicable. replicable도 마찬가지로 reproducible과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반복 가능, 복제 가능.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것이다,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셔서 해석하셔야 되고요.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해서, 확인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확인되기 위해서는 이 실험이 replicable, 반복, 복제, 가능, 해야 한다. b죠. 왜냐하면 이 조건 때문에 그래요. only research studies reproducible. 그래서 반복 가능한 리서치만이 유효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 똑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해야만 한다. experiments must be replicable.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단어 하나하나 하나는 나름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된 것 같은데 틀린 분들, 뭐 can을 골랐던가. 그럼 이 only랑 in other words 같은 단어를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보기를 보니까 that, what, which, who와 같은 게 보여요. 바로 관계사 문제인 걸 알 수 있죠. 관계사 문제는 공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해석을 요하지 않고요. 나름 포인트만 잘 잡으면 바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진짜 10초, 20초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빈칸 자리에 어떤 역할의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시려면 위치를 확인하세요. the road is, 그죠? 주어예요.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입니다. the road is very busy. 그리고 road를 꾸며줄 텐데요. road라는 사물 선행사를 꾸며주려면 후가 될 수 없고, 그죠? 그리고 that과 which는 사물 선행사인 the road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c가 남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 콤마입니다. 네, 콤마가 보이면 that은 오답으로 걸러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공식 암기하셔야 되는 포인트인데요. 정답은 그래서 위치가 돼요. which has no bike lanes 해석 없이도 풀 수 있었어요. 자, 정리해 주세요. 관계대명사 that은 콤마 뒤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콤마가 보이면 that은 바로 오답으로 걸러주셔야 돼요. 뭐가 보이면? 네, 선행사 뒤에 콤마가 보이면 그래서 원래는 the road 뒤에 that과 위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콤마 때문에 오답이 된 것입니다. 됐죠? 사실 해석 없이도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 문제도 시험장에서는 우리는 한번 해석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llie is afraid to ride her bike to work. Nellie가 자전거 타고 직장에 가는 거, 출근하는 거를 두려워한대요. This is because she must take Oak Drive from her apartment to her office. 그 이유가 뭐냐면 그녀가 Oak Drive라는 그 길 이름이 있나 봐요. 무슨 road, 무슨 avenue, 무슨 drive 이렇게 이제 이름이 있는데요. 거기를, 그녀의 아파트에서 집에서 사무실까지 Oak Drive을, 자전거를 타야 되나 봐요. The road를 이제 설명해 주네요. The road which has no bike lanes까지가 주어인 거죠. 자, 이제 이해가 되네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그 길은 Very busy, 아주 바쁘고 혼잡하대요. In the mornings and evenings, 아침, 저녁으로.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자, L, B, C, D 보기 보시고요. 연결어 문제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일반 조동사 문제 있었어요. must, can, might 와 마찬가지로 연결어 문제는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약 두 문제 정도를 푸시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험장에서는 마지막에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냅두세요. 그리고 이제 연결어라는 그 역할은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 앞뒤를 진짜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뒤의 그 관계, 관계를 파악하셔야 돼요. 해석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각 연결어의 의미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A, 비록 모모이긴 하지만 although, 모모일지라도의 멋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because, since는 모모이기 때문에 whenever, 모모할 때마다 자, 해석해보도록 하죠. The goblin shark has a protruding jaw with sharp pointy teeth. 어떤 상어의 이름이죠. Goblin shark. 사실 저도 궁금해서 구글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진짜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완전 딱 이 설명이 맞아요. 이렇게 이제 돌출되어 있는 턱 근데 그 턱이 뭘 가지고 있냐면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대요. 장난 아닙니다. It is not known to attack humans. 인간들을 공격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대요. 이제 여기 연결어 자리일 거고요. 이제 이 위와 이 뒤에 그 관계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Its appearance might cause a fright to anyone who encounters it in the ocean. 그것의 그 생김새, 외관이 cause a fright. 이 무서워가 fright죠. 그 두려움, 무서움, 공포감을 자아낼 수 있다는 표현이고 누구에게? 네, 이 바다에서 이 goblin shark를 마주하는, 만나는 거죠. 만나는 누구에게든 그 공포감을 줄 수 있대요. 그 모양이, 생김새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앞에서부터 이제 바로바로 적용하시면서 해석해 보셔야 돼요. 인간을 해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외모가 생긴 게 굉장히 공포스럽기 때문에 반대죠. 그죠? 자, 정답이 느껴지시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진 않아요. 비록, 비록 생김새는 공포감을 일으키긴 하지만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연결어 문제가 어쨌든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정답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려면 한 번만 띡 해석해 보고 아니라 다른 것도 약간 적응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어는 각각각 의미를 꼭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시험이 진짜다, 내일이다, 내일모레다 이런 분들은 연결어보다는 가정법과 시제에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6문제, 6문제, 12문제가 나오는 거고 연결어는 한두 문제, 두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문법명력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네, 보기 보시면 지금 이게 트래블이라는 동사가 보여요. 그런데 시제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죠? 네, 맞아요. 투, 동사, 동사, ing, 투버정사, 동명사, 바로 준동사 문제입니다. 네, 준동사 문제는 여러분 빈칸 앞을 보시고 그 빈칸 앞에 단어가 준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투버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암기 문제예요. 이것 또한 암기 문제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imagine,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긴 것들은 정답이 안 돼요. 다 걸러주시면 돼요. 딱 깔끔하게 투, 동사, 아니면 동사, ing니까 일단 확률은 50대 50이고. 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 정답이 안 보일 경우라면 해석으로는 어차피 못 풀어요. 해석은 절대 아니에요. 네, 아니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넣어보세요. imagine to travel, imagine traveling. 자, 또 imagine to do, imagine doing.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아, 어색하다. 그럼 이제 그거 빼주시면 돼요. 물론 확실한 암기가 좋겠지만, 여기서 이제 정답은 imagine traveling입니다. imagine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동사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모두 암기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해석 없이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거 발음하시면서 외워요. 이렇게 입과 내, 눈과 함께. 그래서 애초에 외우실 때, doing이라는 걸 넣어서 외우세요. 그러니까 imagine to do가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consider doing it, imagine doing it. 이렇게 쫙 같이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imagine doing it. 이렇게. 뭔가 하는 것을 상상하다, 그죠? consider doing it. 뭔가를 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고. suggest doing it, recommend doing it. involve doing it, include doing it.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은 색깔이 비슷합니다, 그죠? 피하고, 막 멈추고, 저항하고, 금지하고, 꺼리고, 이런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doing it. 자, 넣어서 발음해 보세요. avoid doing it, stop doing it, finish doing it, prohibit doing it, resist doing it, mind doing it.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준동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암기만 하시면 꼭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요.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